한국국토정보공사 제가 원래 보안업체에서 한 4년 정도 일을 했었어요 보안업체 직원들이 출동하는 시스템은 저희랑 계약을 하게 되면 그 상가나 공장 아니면 은행 학교 이런데 내부에다가 저희의 열성 감지기, 적외선 감지기 자석 감지기 등등 사람을 잡아낼 수 있는 감지기를 각 구역 사각지대 없이 다 설치를 해놓습니다 CCTV까지 설치를 하고 CCTV는 핸드폰으로 볼 수 있게 설정을 해놓고 그 감지기에 사람의 열을 감지하거나 사람이 문을 파손하고 들어오거나 사람이 적외선에 걸리거나 하면 저희한테 핸드폰으로 몇 번 몇 번 구역 어디 누구님 주택에 잡혀 내비게이션까지 자동으로 차랑 다 연결이 돼요 내비게이션이 그 집을 향해서 내비가 자동으로 찍혀요 그러면 거기로 출동을 가면서 어디 어디 지역이 찍혔다고 핸드폰으로 다 날라와요 예를 들어서 저예요 카노님의 주택, 주방 1번 구역에 자석 감지기 발생하면 가기 전에 도면을 핸드폰으로 열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주방 지역에 해서 1번이라고 하면 들어가기 전에 보호가 아까 쓰레인지 위에 자석 감지가 떨어졌네 그러면 저희가 추측을 하죠 고양이가 쳤을 수도 있겠고 집에서 강아지를 키울 수도 있겠고 아니면 바람이 불어서 창문이 파손되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누가 문을 부수고 들어와서 진짜로 문이 파손될 수도 있을 거고 그런 거를 감지해서 출동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일단은 그걸 아셔야 이해를 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 지금 얘기 드리는 거는 2년? 이제 각 세네개에서 벗어났을 때 회사에서 그랬던 시절인데 제가 대처도 좀 미흡해요 이때는 겁에도 더 많이 질려있고 경험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새벽에 딱 밥 먹고 1인 근무예요 차 한 대당 12시간 동안 혼자 근무입니다 같이 동행 근무자는 없고 같은 소속으로 옆 섹터에서 일하는 근무자는 있어요 구역이 나눠져서 근무를 하는 건데 차는 한 대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같이 무존도 때리고 밥은 같이 먹고 커피도 같이 한잔하고 해요 안 바쁠 때는 그렇게 이제 저희 선배랑 만나가지고 저는 밥을 먹고 나옵니다 대구에서 근무하고 있었고요 밥을 먹고 나오는데 출동이 걸리게 돼요 제가 지명은 말씀 안 드릴게요 왜냐하면 대구 사람들은 말하면 바로 알아요 어쨌든 공단이었어요 공단에 출동이 걸려서 제가 출동을 가게 됩니다 가서 입구에서 직원 카드를 찍어요 제가 찍으면 상황실에서 아 이제 간호 도착했네 이걸 인지하고 보고 있어요 저를 직접 보진 못하지만 저의 경로를 봐요 그걸 찍고 들어가면 제가 어디로 들어가는지까지 감지기로 다 찍혀요 점으로 찍혀요 이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렇게 보고 2층 3층 올라가서 만약에 20분이 지났는데 중간 보고가 없으면 바로 경찰이 옵니다 중간 보고 없이 점이 멈춰있고 연락을 취하고 무전이 삐릭삐릭 오는데 제가 무전을 못 받으면 바로 경찰이 와요 시스템 자체가 위험에 빠졌다고 판단을 합니다 상황실에서는 그런 식으로 해서 저는 이제 처음에 들어가서 한 10분 정도 안에 둘러보고 후레쉬 들고 후레쉬 의존해서 공장을 돌아봅니다 공장이 적어도 진짜 한 5천평 정말 컸었어요 지금 기억으로도 정말 컸었는데 각종 자재 물품 뭐 이런 것도 쌓여있고 해서 보고 있는데 감지기가 최소 8개는 걸렸어 그 층에 2층이었어 2층에 8개가 걸렸는데 1층에 철계단이 있는데 철계단을 올라갈 때 저희가 근무화가 구두예요 고객 서비스에 엄청 중점이 돼있는 회사라서 근무화가 구두인데 구두를 철계단에 신으면 공장에서 그걸 걸을 때마다 깡 깡 깡 깡 하면서 이게 공장 전체를 울리면서 내 귀가 다시 돌아와 그러면 그 소리에서부터 이미 무서워 나는 손전등 하나에 의지해서 들어가니까 2층에 올라가기 전에 고개를 내밀기 전에 수레쉬를 먼저 비춰 무서우니까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돼서 나가서 2층에 감지기를 이제 점검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하나 점검 끝내고 두번째 사각지대 가서 사다리 펴고 또 하나 사다리도 들고 가요 세번째 가서 또 하나 네번째 가서 또 하나 다섯번째 가서 또 하나 그렇게 여덟개까지 끝을 냅니다 주변에 둘러보고 아무리 봐도 없어서 보통은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적외선 뭐 열성감지기 오작동 점검 완료하고 날리거나 마지막에 갈로쳐서 고양이로 의심됨 하고 문단속을 다시 한번 제대로 하고 제가 나오게 됩니다 저는 다시 제 출동 차량으로 가서 시동을 걸고 유유히 빠져나갑니다 이제 큰 대로변 사거리까지 나와서 다음 출동지로 가려고 하는데 똑같이 2층에 여덟개까지는 안 올리는데 4개 정도가 또 올립니다 저는 느꼈습니다 그때 아 고양이다 그때는 진짜 저는 새내기였어요 엄청 이제 연수받고 갓 근무한지 1년 겨우 넘었는 정도 2년 차였으니까 실상도 한 번도 못 느껴봤었고 평온하게 지내고 있었죠 밥 먹고 막 할까 하면서 다시 돌아가서 고양이를 찾아요 제가 2층 가서 계속 고양이를 찾으려고 막 삼나봉으로 막 벽 때리고 고양이를 나오게 하려고 막 쳐요 이불 섬유 섬유도 많이 쌓여 있었어 그래서 탁탁탁 치면서 다녀 안 나와 뭐지 뭐지 해서 이불을 치니까 먼지가 많이 날려 근데 먼지로도 감지해요 과다한 먼지가 나오면 그게 하늘에 날리는 가루가 사람으로 판단을 해서 오작동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일 수도 있겠다 하면서 제가 말도 안 되는 추측을 하게 되는 거죠 아 내가 이렇게 때려도 이만큼 많이 먼지가 나오는데 이렇게 섬유가 많이 쌓여있으니까 어울릴 수 있겠다 하면서 제가 관제센터에 보호를 합니다 아 예선배님 몇 호 근무자 누구입니다 여기 이렇게 섬유가 많이 쌓여있는데 여기 먼지가 의심한다고 하면 아 그러면 거기 그 열성감지기 각도를 저희가 조정할 수 있어요 각도를 그쪽으로 비추지 말고 다른 쪽으로 일단 임시로 옮겨주세요 해서 제가 각도를 다 조정하고 나옵니다 섬유가 없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또다시 나오는데 차에 딱 타자마자 다시 걸립니다 거기가 그때 제가 2층으로 바로 뛰어 올라갑니다 그냥 그때는 겁도 없고 경험이 없으니까 뭐라도 잡으려고 고양이인가 싶었는데 없습니다 또 올라갔는데 그때부터 저는 선배한테 전화를 합니다 전화해서 선배님 이런 일이 있다 지금 이렇다 세번째다 하니까 선배가 잠깐만 하면서 타 차량이 저희 차량을 조회를 할 수 있어요 옆 차량이 같은 회사 소속이면 해서 몇 톤쥐 딱 쳐서 제가 출동하는 감지 내용을 봅니다 꼬작동일 수도 있는데 CCTV 한번 돌려볼래 이렇게 된 거예요 저는 그때 갑자기 소름이 끼쳐요 그 생각을 못했거든 경험이 없으니까 뭐 CCTV 현호야 몇 층에 있노 거기 아 1층에 있습니다 그럼 1층 관리실 들어가가지고 우리 거는 우리가 비밀번호 걸려있어서 CCTV를 돌려볼 수 있어요 저희 마스터키가 있어서 그래서 CCTV를 돌려봅니다 돌려보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여러분들은 뭐 나오겠지 이렇게 하겠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야 선배는 어 하고 전화줘 했는데 내가 CCTV를 보면서 중간에 잠이 든 거야 새벽 3시인가 4시였거든 깜빡 졸았다가 딱 떴는데 계속 봤어 1분 정도 졸았나 2분 정도 졸았나 딱 그 정도야 그럼 졸다가 계속 보다가 아무도 없는 거야 그리고 또 학대해서 봐도 아무 이상이 없어 그래갖고 전화했죠 그거를 강가하고 있었는지 그 잠깐 1분 잠든 걸 강가했는 거지 내가 그래서 전화를 합니다 소름이님 아무 이상 없습니다 CCTV 돌려봤는데 아무 이상 없는데요 이렇게 된 거지 그렇게 돼서 일단은 경비 작동하고 빠져나와 하고 작동하고 나옵니다 또 근데 또 걸렸는데 또 걸리자마자 차 돌리면서 선배한테 전화합니다 선배님 또 걸렸습니다 하니까 선배가 감지기를 보드마 야 이거 실상한 같은데 나 지금 갈게 이렇게 된 거야 옆 근무자인데 20분 정도 거리에 있다고 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저는 또다시 1층 관리실 가서 CCTV 앉아있습니다 CCTV 앉아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처음 다시 보는데 2층에 섬유 있는 쪽에 내가 보는데 잘못 본 줄 알았어 처음에 섀도우 같은 그림자가 싹 스쳐 지나가는 거야 근데 귀신이 아니라 그림자가 움직였어 사람의 형체로 사람이야 무조건 근데 거기서 딱 끊겨 그렇게 앉아있는데 밖에서 차 위에 사이렌이 있어요 다 노란색 불이 반짝반짝 튀는데 그게 멀리서 오는 게 빛 반사돼서 창문에 비치는 거야 그래서 아 우리 선배 왔구나 하면서 이제 반길 나고 유리문을 여는 순간 얘가 그 사이렌 튀는 걸 본 거야 2층에 있던 얘가 선배를 보고 선배님 여기 여기입니다 말도 안 끝났어 여기 손을 들으면서 선배님 여기라고 알려드리려고 왜냐하면 자기 근무 지역이 아니니까 주소 찍어도 내 차가 안 보이면 나를 못 차를 수도 있으니까 선배님 여기 가는데 1층에서 하고 있는데 2층 창문이 드르륵 열리는 거야 2층이 그때 나는 여기 우리 근무자들끼리 무전할 수 있는 무전기가 있거든 이거 삐리링 누르면 바로 연결돼 그 차량이라 선배님 실상합니다 실상합니다 하고 내가 무전을 끊어 선배는 엄청 놀란 거지 내가 신입이 되면 마찬가지니까 그리고 2층인데 4m인가 5m 절대 사람이 뛰면 무조건 다리가 다치는 높이야 무조건 2층에서 딱 문을 열고 옆에 철봉이 있는데 배관 물 떨어지는 봉 알죠 공장에 물배관 그거를 잡고 내려오려고 자세를 취하는데 나랑 눈이 마주친 거야 얘는 몰래 내려오려고 한 건데 내가 밑에 있는 걸 못 본 거지 내가 아직도 사무실 안에 있다고 생각하고 나왔고 사이렌이 울리니까 사람이 많아진다 생각하니까 얘는 아 여기서 더 이상 안되겠다면서 도망가려고 한 거지 그래서 물배관 기둥을 잡고 내려온 데 나랑 눈이 딱 마주쳐 내가 밑에서 딱 선배님 가니까 마주치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물배관 기둥을 잡고 있는 걸 밀어내면서 그냥 그대로 점프해서 뛰어내리는 거야 거의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었거든 그리고 나는 바로 얘를 쫓아서 같이 뛰어갑니다 뛰어가는데 내가 실상황이라고 하고 무전까지 했는데 무전이 끊겼으니까 선배는 현장에 이제 차 되고 도착했는데 사무실 문 다 열려있고 CCTV 돌아가고 있는데 내가 없어 차는 있는데 무전은 실상황이라고 던지고 갔는데 얼마나 놀랬겠어 선배가 나는 근데 이미 걔를 쫓아서 뛰어가고 있어 전속력으로 뛰어가고 있는데 무전이 들려 현우야 어딘데 어딘데 하면서 들리는데 이걸 누르면서 할 정신이 없는 거야 얘를 뛰어가서 잡아야 되니까 그때는 진급도 해야 되고 어딘데 가지마 위험해 돌아와 괜찮아 놓쳐도 돼 와 물건만 안 없어지면 우리 임무는 끝난 거다 이게 들려 무시하고 갑니다 그때는 그냥 그런 마음이 들어서 무조건 가야 될 것 같더라고 그러면서 제가 뛰면서 저희가 위에 2키로 정도 되는 옷을 입고 있어요 칼이 안 들어오는 방건복을 입고 하거든요 방탄 조끼가 아니죠 총이 없으니까 우리나라는 방건복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걸 입고 일을 하는데 실제로 그것도 생긴 게 우리가 대치하다가 칼에 찔린 적이 있어서 그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방건복을 입고 가면서 이 2킬로도 무겁잖아 뛰는데 방건복을 벗으면서 뛰어요 벗고 다 버려요 제가 잡으려고 내 옷을 다 벗어 위에가 뛰면서 경찰에도 실시간을 알려요 꾹 눌러가지고 이 버튼을 5총간 누르면 경찰이 1키로 2키로 반경에 있는 경찰들이 다 오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뛰어가는데 어느샌가 너무 많이 뛰어가다 보니까 논밭까지 오게 되는데 그 흙구동이 속으로 얘가 들어가더라고 내가 살짝 훔치다다가 나도 들어갔지 그러면서 나도 바지랑 신발 다 베리고 구두까지 다 벗겨져가지고 가는데 누가 봐도 뭔가 외국인 느낌이 나는 거야 그렇게 돼가지고 결국은 놓쳤어 놓쳤는데 결말은 얘가 잡혔는데 나는 놓쳤어 내가 쫓아갔을 때 놓치고 만신창이가 돼서 다시 선배인들 돌아갑니다 그래서 선배한테 엄청 혼납니다 미쳤냐고 진짜 죽는다고 그렇게 해서 혼나고 경찰이 하나 둘 도착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찰도 그 관할 지역 경찰까지 다 와서 2층에 이제 물건 훔쳐간 검지 CCTV 돌려보고 이제 조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려고 하는데 뒤에 천이 뒤집어 써있는 포터가 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포터를 열어보니까 안에 뭐 이상한 물건들이 다 실려있어요 안에 삽도 있고 톱도 있고 칼도 있고 낫도 있고 뭐 많아 자재들도 있고 돈 될 만한 것도 있고 이래가지고 순간 딱 스쳐 지나갔죠 이거 개들 차 아니야? 개들 한 통속 아니야? 이렇게 돼가지고 그 차량을 조회를 합니다 경찰이 그 자리에서 근데 대포 차인 겁니다 그게 개들 차가 맞았던 거지 결국은 대포 차야 등록이 안 된 차량으로 뜬대 경찰이 그래서 경찰이랑 그 자리에서 차량 타이어를 다 펑크냅니다 저희가 4대를 다 펑크내서 그걸 못 움직이게 하고 그대로 얘들을 이제 신원 조회해도 안 되고 하니까 그 주변에 외국인 조직이 있는지 그런 걸 알아보게 됩니다 이제 저희들이 경찰이랑 마침 또 두 군데 세 군데 들리니까 외국인들이 이제 일 마치고 새벽에 막 술 파티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 남자 섞여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이런 이런 일이 있다 하니까 경찰이 오니까 걔들도 겁이 먹은 거야 그래가지고 어 그런 애들 있다고 부는 거야 애들이 그렇게 돼서 걔들 신원을 걔들이 알려준 거지 근데 그 중에서 아는 외국인들이 우리가 있었거든 우리 선배랑 내가 하도 거기서 일하고 하니까 외국인 직원들을 알아야 친해요 낮에도 근무가고 하면 어 안녕 가면서 걔들이 그러면 어 형님 커피 드시고 하세요 가면서 우리를 챙겨주고 해 우리가 공장에도 출동을 많이 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얘기했지 너희들 걔들 얘기 안 하면 너희들도 지금 큰일 난다 여기서 일 못할 수도 있다 하니까 걔들이 겁먹은 거야 한국에 들어오는 게 힘들잖아 외국인들은 그래서 그 심리를 이용해서 받아낸 거지 그런 애들이 있다 사실 근데 무섭대 자기들 사이에서는 조금 대빵처럼 그런 거지 그렇게 돼가지고 일은 안 한대 공장에 일하는 척으로 위장으로 하면서 그렇게 훔치면서 산대 경찰이 조회를 하니까 불법 체류 저러 나오고 정가가 있는 거야 폭행이 진짜 몇십 개가 있고 사기 완전 그런 거야 그걸 보고 경찰이 수습하면서 나중에 잡았다고 우리한테 고맙다고 연락이 왔어 그렇게 돼서 선배랑 이제 끝나고 퇴근하고 나는 왔는데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라고 왔는데 만약에 경찰도 안 부르고 우리 선배도 안 불렀고 나 혼자 CCTV 보고 또다시 2층으로 올라가고 했으면 밑에 내려왔을 때도 얘를 내가 만약에 잡았다고 한들 잡았을 때 얘가 얼마나 돌발 행동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이런 생각을 하면 지금은 못 따라갈 것 같아 지금 현재 상태면 나는 안 따라가 그때는 내가 겁도 없었고 나이도 이제 24살 이러니까 진짜 젊고 파랗파랗하고 무서울 거 없을 때잖아 또 하나의 얘기를 하자면 그 CCTV를 봤을 때 그림자가 있었는데 얘가 섬유 밑에도 뒤져볼 거를 예측을 하고 섬유가 쌓여있는 걸 들고 그 안에 들어가서 섬유에 숨이 안 차지인데도 그걸 덮고 얘는 내가 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더라고 내가 그림자는 보이는데 사람이 안 보인다 나중에 갔다 오고 나서 이게 말이 되냐 얘들 여기 왔었던 건 맞냐 방금 와서 걸린 거 아니냐 해서 경찰이랑 보는데 얘가 나온 경로가 도저히 추측이 안 되는 거야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얘는 그 섬유 이불을 덮고 내가 갈 때까지 숨을 참고 기다리고 있었는 거야 완전 미친놈인 거지 그냥 그 정도의 도끼랑 깡다구가 있는데 나랑 맞닥뜨렸으면 얘는 어떻게 했을까 2층 난간 높이에서도 다리가 부러지든 말든 뛰어내리는 사람인데 잃을 게 없는 거지 불법 체류자니까 걔는 잃을 게 없는 애였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어쨌든 우리가 하는 일이 개인 사유 자산을 지키고 신변의 안전을 지키는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고객님이 다치지도 않았고 고객님의 자산이 도난당하지도 않고 내가 1차적으로 제지를 했기 때문에 모둠치고 도망갔잖아 거기서부터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진급 점수랑 이런 게 가산점으로 올라가서 결말은 좋게 끝이 납니다 근데 혼은 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행동하지 말라고 진급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어차피 죽으면 다 소용 없는 건데 진급도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건데 왜 그렇게 무리를 하냐 이렇게 하면서 끝이 납니다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고객님의 자산을 지키고